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상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김경희 잼마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랑스 노동사지의 이야기를 그린 성인 지옥의 가다 바오르달 다시 읽고 싶은 명작 열한 번째 책입니다 질베르세스부롱지음 남궁현 옮김의 이 책은 1950년 산업사회의 발달로 여러 사회의 문제가 대두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교회는 빈민층과 노동자들의 보금화를 위해 비그리스도교적 환경에 보금의 누룩을 심는 방향으로 선교를 전환합니다 프랑스 교회는 사제가 없는 마을이나 노동자 마을로 사제를 파견하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노동사제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 피에르 신부는 프랑스 파리 교회 공장지대인 가난한 마을 사니에 들어가 스스로 공장 노동자가 되어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그들의 어려움과 슬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산업사회가 낳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숨김없이 증언합니다 이 증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성인 지옥에 가다 첫 번째 학력은? 인사과장은 무심한 척 물었으나 피에르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네? 중학교 졸업장이 있느냐고 물었소 네 그 이상도 있을 것 같군 인사과장은 피에르를 잘 알고 있다는 말투였다 글쎄요 그는 서류를 밀어놓고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왜 노동을 하려는 거요? 더 나은 자리를 난처해진 피에르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 남자가 짐을 부리고 나서 손을 들여다보며 가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꼭 일반 노동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에르는 천천히 말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사과장이 가로챘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거지? 인사과장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고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당신은 재주를 부리려 하지 않는군 이유가 뭐요? 피에르는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험한 일과는 거리가 먼 하얀 손이었다 인사과장은 그의 흰 손을 바라보았다 재주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렁텅이에서 헤어나려고 애쓰는 것 말이오 구렁텅이에서 헤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지요 피에르는 다시 한번 애써 웃었다 그의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한다고 믿는 사람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내도록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그의 의무인 것이다 그 밖의 것은 상관이 없다 그는 첫째 의무만 잘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 밖의 것을 위해서는 다른 책임자가 있고 대표가 있고 또 정부가 있지 않은가 피에르는 손을 이마에 가져갔다 인사과장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무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게 될 거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피에르는 잘라 말했다 좋을 대로 해요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강요해도 소용없습니다 피에르는 안경과 서류를 앞에 놓고 자기를 설득하려는 이 사람 자신이 선하고 하느님이 자기 편인 줄 믿고 있는 외로운 이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환기도 되지 않는 숨막히는 창고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일했지만 그들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어 결코 외롭지 않았다 피에르가 두 군데에 다른 자리가 있었는데도 이 공장을 택한 이유는 나쁜 소문 때문이었다 그는 앞에 앉은 남자가 가여웠다 내일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시오 내일이면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 앉은 사람은 영원히 혼자 외로이 남아있을 것이다 피에르는 손을 내밀었다 인사과정도 주저하지 않고 고마운 눈빛으로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이 이 행동을 후회하며 아무 말 없이 헤어졌다 계단을 내려와 마당을 가로질러 찰책 옆을 지나가면서 피에르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려고 애썼다 지하철역에서 베르나르를 만나는 일만 남았구나 졸라가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사니 마을의 노동사제 베르나르는 피에르의 몇 해 선배지만 신학교 때부터 친했다 이곳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베르나르의 요청에 교구에서는 피에르 신부를 보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지금 사니 마을에 온 것이다 욕정을 불러일으키기에 혈안이 된 이 거리 사악한 북극의 놀림으로 이 거리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을까 그는 차가운 눈초리로 광고판을 바라보았다 사니오 성당의 무심한 종소리가 여섯시 반을 알렸다 예전에는 채소를 재배하던 이곳 주민들 위에 성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민들은 들에서 일손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과 타잔 영화 광고뿐이다 아침 점심 저녁 공장의 사이렌 소리가 종소리를 삼켜버리고 공장 굴뚝이 종각보다 높이 솟아했다 피에르는 간혈프면서도 끈질기게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지하철역 입구를 바라보았다 에글리즈 드 사니 사니의 교회라는 이름이 보였다 역이름은 잘 지었군 피에르는 중얼거렸다 여기야말로 참된 교회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이 필요하다 이들은 서로 진정한 형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외롭고 헐벗은 예수께서 그들 사이에 계시다 나는 그분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은 성당직이나 늙은 할머니들만 있는 어두컴컴한 교회 안보다 오히려 피로에 지친 노동자들 사이에 그리고 허황된 광고판 사이에 계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는 손을 이마에 가져갔다 어릴 때부터 불안하고 확신이 없을 때 하던 버릇이다 한참 만에 그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갑자기 지하철 문이 열리고 젊은 여공 한때가 몰려나왔다 그들은 공연이 끝난 후 인사하러 나오는 무용수들의 발걸음처럼 조심스럽게 계단을 걸어 올라왔다 피에르는 한 계단 한 계단 가까이 다가오는 젊은 얼굴들을 자세히 보았다 피곤해 보이는 여공들의 얼굴은 채 익지 않은 풋과일처럼 피기도 전에 시든 듯 여위고 창백했지만 하나하나 특이한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었다 하느님 날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인 지옥에 가다 두 번째 피에르는 하루 일을 마치고 공장에서 나왔다 팔은 끊어질 것 같고 목은 뻣뻣하고 가슴은 답답했다 공장 밖에 상쾌한 산들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피에르는 뿌옇게 먼지 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태양이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나뭇잎처럼 물든 늦가을의 태양이다 이제 곧 겨울이 오면 눈이 올 것이다 그러나 태양은 무서운 추위 따윈 알한 곳 없다는 듯 웃고 있었다 피에르의 눈길이 앞에 있는 가로수에 멈추었다 나무를 얼마만에 보는 것인가 연약한 암사슴처럼 가을 바람에 떠는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람마다 나무 한 그루씩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산위에 살면서부터 그곳 사람들을 잘 알게 되었다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 속에는 태양이 숨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음산한 생활 환경만 보일 뿐이어서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그들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안다 그는 그들의 서글픈 기쁨 속에 아무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다른 것도 배웠다 그가 지나가는 술집은 공산당의 것이고 저 앞에 것은 그 반대당의 것이다 술도 같고 사람도 같지만 그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미워하며 살고 있었다 여기 120번지 벽돌에 머리를 다친 문지기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다 그 여자는 벽돌을 떨어뜨린 일을 고발했고 루이는 그가 죽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 피에르는 졸라가로 돌아오는 것이 즐거웠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집 그것이 자기 집이다 동료 베르나르 신부와 마들렌을 다시 만나는 것도 즐거웠다 마들렌을 생각하면 웃음만 나왔다 베르나르, 마들렌, 밤마다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 피에르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늘 자신의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 동네를 지나가야 했고 바로 그때는 아이들이 길에 나와 시끄럽게 노는 시간이었다 한 놈은 폭격기 홍래를 냈고 두 놈은 전투기 행세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 여자아이들은 폭격당하는 시민이 되었다 부르릉, 붕펑! 그런데 더러운 물을 어디다 버리는 건가요? 집주인한테 일러야겠는데요? 루이는 안경 너머로 한쪽 눈을 껌뻑해 보이거는 마루에 뚫린 큰 구멍을 가리켰다 저 구멍이지?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니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쥐가 물에 빠져 죽을 테니 잘됐지 뭐 다행이군요 그러나 쥐새끼들이 먼저 고양이를 잡아먹으려 하겠는데요? 고양이도 날 닮아서 맥을 못 추지만 죽기는 싫어해 어차피 마루 밑에 물이 잔뜩 꼬이면 불날 염려도 없으니 집주인이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이 방이 차차 썩어갈 텐데 나도 함께 썩어가지 뭐 걱정 말고 잘 가게 그는 구정물을 마루 구멍에 쏟았다 피에르는 아랍인 아흐메드 방 앞을 지나갔다 이 돼지 같은 놈은 침대 위에 여자와 누워 있으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한 아이가 구경을 하고 있었다 피에르는 문을 탁 닫았다 피에르와 베르나르는 아흐메드에게 진저리를 내고 있었다 이런 뻔뻔스런 악질은 처음이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경찰에 밀고하고 다니는 놈이었다 게다가 불행히도 그는 북아프리카인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공장 친구들에게 아랍인은 우리의 형제며 우리보다 학대받는 고독하고 비참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예수께서 산위에 오신다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기다란 손을 내재으며 거절하는 이 무기력한 실직자 북아프리카인으로 오실 거라는 말을 어떻게 졸라가 친구들에게 할 수 있겠는가 아 거짓말을 믿고 이 어두운 도시에 몰려와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이들의 침묵 그들의 자존심 경찰조차 온갖 죄명을 씌워 그들을 잡고 있지 않은가 포주와 도둑과 깡패 감옥의 친구들도 멸시하는 그들 가난은 견딜 수 있어도 멸시는 견디기 어렵다 밤마다 북아프리카인의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피에르지만 아흐메드만은 이 막다른 골목 동네에서 아니 싸니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분홍색 셔츠와 뱀 무늬 바지 둥근 모자와 뾰족한 신발 늘 씹고 다니는 껌 이 모든 것을 내쫓아야 하는 것이다 성인 지옥에 가다 세 번째 비에르는 청중의 머리 위 높은 곳을 보며 말하다 내려다보니 빛나는 눈동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그들은 담배꽁초에 불을 끄고 모두 숨죽이고 있었다 순간 비에르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루이를 보았다 루이는 턱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했다 전쟁과 악은 같은 것입니다 전쟁은 악입니다 그것도 가장 나쁜 악입니다 그런데 늘 어느 곳에선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소리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그러나 악은 어디선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인 평화도 어디서든 먼저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녁 바로 이 자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화는 우리 모두가 화합해서 친구가 되고 서로 이해타산을 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지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정치와 결부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평화는 화물차가 아니라 화물차를 움직이는 기관차입니다 평화는 어느 누구의 독전물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입니다 좋은 전염병이지요 마음속에 평화를 지닌 사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사는 사람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을 아니 만나는 사람 모두를 평화롭게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느낌이 들고 낯선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싶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날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기꺼이 도와줄 용기가 생깁니까 공장 동료들을 웃기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웃으면 됩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엾은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는 덜 가엾게 됩니다 악질인 사람을 사랑하면 그는 덜 악질이 될 겁니다 경찰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민이 사회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상관에게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반대로 우리부터 나쁜 사람들을 착하게 대합시다 여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누군가 먼저 첫 발을 내디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평화의 투사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친구를 학대하고 부정과 적당히 손을 잡는 거짓 평화의 투사는 거짓 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평화는 연판장에 서명하거나 보수 신문을 읽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중 누각일 뿐입니다 평화는 모임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아침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상대방이 친구든 사장이든 똑바로 바라보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놈은 가만히 없으니 말해봐도 소용없다 이 자식은 나쁜 놈이니 말해봐도 소용없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한 대 후려 갈겨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말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런 말이 악리가 중얼거렸다 죄 없이 총살당하는 사람이 총 쏘는 대원들을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지휘관을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재판관을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모두 도구라는 것 나쁜 제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나쁜 것이지요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결국은 희생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별 수 없습니다 그 제도가 나쁜 것입니다 제도를 공격해야지요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미워함으로써 힘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반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위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평화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사랑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피에르는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끝을 흐렸다 그는 다시 한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피에르는 조용히 두 손을 내리고 웃으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에르는 한여름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박수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루이는 놀란 아이처럼 입을 딱 벌리고 안경 너머로 휘둥그레진 눈을 굴리고 있었다 늙은이는 옆을 지나가는 피에르의 팔을 덥석 잡았다 그게 진리야, 피에르! 진짜 진리야! 루이가 신부라고 부르지 않고 정답게 피에르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성인 지옥에 가다 네번째 최근 몇 주 동안 추기경은 공식회견이나 일반 사물을 제쳐놓고 낡은 자동차에 몸을 싣고 파리의 외곽지대를 돌아다녔다 추기경님, 오늘도 나가십니까? 뒤투이 비서신부가 물었다 절망을 보러 가네 추기경의 대답이었다 추기경은 차창에 얼굴을 기대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핏기 없는 얼굴을 푸른 눈망울에 새겼다 모두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 이 사람들이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교관에 돌아온 추기경은 아픈 마음과 많은 생각을 안고 선교사업 계획을 짰다 그러나 그는 계획을 실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누가 과연 그의 뒤를 이율 것인가 길 잃은 양들을 똑같이 걱정해 줄 이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추기경에게는 자신의 병보다 더욱 괴로웠다 어느 날 저녁 비서신부가 추기경에게 말했다 추기경님, 이제 의무를 끝내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렇지 않아요, 뒤투이 신부 이런 시대에 의무를 끝냈다고 느끼는 것은 교만한 함정일 뿐이에요 의사는 노인이 촛불이 꺼지듯 그렇게 세상을 빨리 떠나리라 믿었다 그러나 꺼질 듯 보이는 생명의 불꽃은 끈질겼다 그는 의사를 보냈다 날 살릴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 혼자 있게 해 주시오 이 마지막 시간은 내게 대단히 중요하오 다른 날 같으면 아이들이 떠들며 뛰노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 주교관 마당이 지금은 텅 비어 적막했다 아이들이 날 버린다면 추기경은 웃음을 잃은 채 생각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벽에 걸려있는 부모님의 초상화 검은 옷을 입은 아버지와 모자를 쓴 어머니 철지 침대에 누워있는 병든 자신의 눈앞에 과거의 시면 속에서 지금의 눈빛과 다르지 않는 침착한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어린 시절의 행복이었다 그것은 또한 천상의 행복이기도 했다 아니다 천상의 행복은 양쪽이 다 있는 것이다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보호할 수 있는 행복 그는 소년과의 대면을 계속했다 지금의 자기와 꼭 닮은 소년 앞에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생각에 잠긴 엄숙한 어린아이였다 주기경은 이것이 그의 생애가 무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반대였다 죽어가는 나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물은 같은 장소에 자기가 태어난 것과 똑같은 씨앗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하루가 끝나갔다 하루가 끝나갔다 태양은 멀어지면서도 여전히 같은 열 같은 빛을 바라는 듯 싶으나 어느새 하루는 저물어갔다 다섯시경 추기경은 죽음을 향해 또 한 단계를 넘어섰다 갑자기 그는 고독해졌다 사람들은 적어도 돌보아주는 가족이 있는데 그는 씁쓸했다 그의 가족, 부모와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그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밖에 보지 못했다 즐겁게 뛰놀던 장소와 방학을 지낸 마을은 기차 속에서나 불행한 신자집을 찾아가는 길가에서 엿보았을 뿐이다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묵묵히 그를 기다리며 그의 새로운 탄생을 지켜볼 것이다 아니다, 아직은 그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가족보다 사랑한 검은 옷의 내 식구, 사세들을 생각해야 한다 추기경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동작과 억양 하나하나를 마지막 순간 그는 고통스럽게 마음속에 새겼다 나는 오늘에 와서야 겨우 그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구나 그들의 괴벽과 입가에 생기는 주름살 신경질적인 손짓, 눈가풀을 깜빡이는 버릇 자신들도 모르는 부분까지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들의 아버지인 그는 이날이 오기까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아무도 사랑을 주지 않는 이들 혼자 살고 혼자 죽어가야 하는 이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도 늦기 전에 사랑해야 했다 아,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더욱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깊은 회안에 사로잡혔다 벌써 오래전에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먼 과거에서 밀려오는 회안의 물결 그 물결은 그의 맥박보다 빨리 밀려와 하얀 절벽을 침식해 들어갔다 물론 추기경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로운 죽음이 그에게 주어지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성인들의 무서운 죽음의 고통과 순교, 공포, 식은땀 같은 것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목요일 6시 그 순간 그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일생을 헛되이 산 것 같은 느낌 빈손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맛보았다 이것은 그의 개세만이 동산이었다 한 번도 병세나 아픔을 호소해 본 적 없는 추기경은 끝까지 의사를 놀라게 하려는가 이 순간 추기경의 무거운 슬픔의 고통을 의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뒷걸음질 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신부들은 놀라 기도를 멈추었다 멀리 길가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왔다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갑자기 위험이 서린 간청하는 추기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 한 마리의 가엾은 양도 잃지 않기를 아, 그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었다 성인 지옥에 가다 다섯번째 성인 지옥에 가다 다섯번째 성인 지옥에 가다 다섯번째 판사들의 말투와 표정으로 미루어 악리의 증언은 실패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피에르 자신도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말자 성령께서 도와주실 테니 말을 할 거요? 재판장은 피에르가 묵묵히 서 있으니 다시 재촉했다 순간 당황한 피에르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마르셀과 제르멘을 잘 압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 에티엔도 잘 압니다 마르셀은 노동을 하고, 아니 노동을 했는데 검사는 피에르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가로막았다 피고의 가정현편과 생활환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첫째 증인이 이미 다 설명했소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증인이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가 옷소매를 획 걷어챘다 계속하시오 재판장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에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세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재판장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산이에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도착하던 날 밤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쥐가 어린아이의 머리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신문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다 사진 기자들이 일어나 피에르를 엿보기 시작했다 검사가 묘한 웃음을 띄며 한마디 던졌다 신문 기자들께서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시는 모양이지만 법정은 소설 같은 이야기? 피에르가 검사 쪽을 향했다 죽음은 가끔 소설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죽음은 재판장님 그 사건은 바로 여기 있는 피고의 앞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애는 그때 죽었고 쥐는 아직도 득실거립니다 지 친구 장도 지난달 동맥을 끊고 자살했습니다 물론 비참했지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스 자살을 하자니 가스가 없고 권총이나 독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도 마르셀처럼 실직자였습니다 재판장님은 실직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남자에게 일이 없다는 것 여자에게 어린아이가 없다는 것 그는 여 배심원의 눈길을 느꼈다 그것은 모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실증을 했습니다 공장은 장과 마르셀과 다른 여덟 명을 동맹 파업을 하고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업이 일어난 것은 재판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소 검사가 쏘아붙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님 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친구 루이도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시위 때 경찰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당에서 쫓겨난 후 정치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위를 하고 파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만 삼천 프랑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프랑스의 축의형들과 주교들께서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법정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난 교회의 명예를 존중해 재판소와 언론계에 숨겨두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도전하고 시위와 파업과 자살을 찬양하는 이 사람은 바로 신부입니다 이 증인은 산이의 노동사제입니다 그는 하늘을 증인으로 맹세했다 그리스도를 재판하던 때부터 마치 하늘이 검사 편익이라도 되듯이 말이다 검사는 자리에 앉으며 청중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피에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피에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앞에 난간을 잡았다 얼마 후 피에르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피구석에서 마르셀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피에르는 오지 말아야 했는데 그랬어 피에르는 천천히 다시 계속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노동사제입니다 그렇다고 제 증언이 의심받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노동자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젠 사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사람이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재판장은 누구나 선고를 내리려고 일어설 때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에게 훈계하는 거요? 검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증인이 발언하게 놔두시오 젊은 배심원이 명령했다 피에르는 그의 눈 속에 호의가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피에르는 계속했다 누가 감히 다른 사람에게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판단과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재판관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피고의 절망적인 상황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부당하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돈은 한 푼도 없고 좁고 더러운 단칸방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사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면 아들이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몇 번씩 잠을 깨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마르세를 가리켰다 그 밖에 몇 천 몇 백 명 같은 부류의 사람이 당신의 문 앞에서 절망으로 술을 마시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훔치기도 합니다 젊은 배심원이 몸을 떨었다 피에르는 자신과 젊은 배심원을 위해서만 말을 계속했다 마르세를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재판장은 선고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라르 신부가 사니의 본당 신부 자리에 앉을 날이 있듯이 피에르는 아무도 없는 황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에르는 호주머니에서 에띠엔의 엽서를 꺼냈다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 피고의 어린아이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잘 지내고 있으며 엄마, 아빠한테 인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피고석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마르세랑 제르메는 울고 있었다 피에르는 이들이 왜 우는지 생각했다 그는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물러났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잠시 후에, 더욱 지차하시 Hayır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